아 하이 여러분들 부릅니다 자 오늘은요 바로 롯데아포토리엄에 나왔는데요 이곳에서 수상질병관리사군이라 물고기들에게 붙어있는 희생증을 오늘 제거하는 날이라고 해서 제가 열심히 뛰어왔습니다 오늘 어떤 친구들이 나오고 어떻게 하는지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쿠아리움에 있는 친구들을 어떻게 관리할지 저도 매우 궁금 그럼 바로 가볼게요 렛츠기릿 이야 제가 예전에 여기 들어갔었잖아요 메인 수조에 바로 이 영상인데 여기에 이제 가오리 친구들한테 해가지고 오줌을 잠깐 나올 뻔 와 구로포인가 저 친구도 있었구만 저 수고리가 저한테 엄청 부딪혔었는데 지금 이쪽이거든요 바로 이곳입니다 와 와 여러분들 도착하자마자 지금 여기에 이게 혹시 그 그냥 물인가요 네 담수요 담수요 아 와 와 이거 잡는 것도 굉장하다 아 근데 자 여기 오늘 제가 혼자 하는게 아니라 바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간단하게 소개 가능하신가요 네 저는 롯데월드 아쿠아리움의 전망대에서 태양생물의 건강을 담당하고 있는 저는 호산 마스크와 관리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오늘 아 그리고 넣자마자 바로 시간 재시는 거예요 네 담수요 그 아무래도 태양생물 들한테는 큰 스트레스이기 때문에 최대 5분을 넘지 않지 않는 선에서 아 하루 진행을 하고 있어요 보통 이거를 정기적으로 하시는 건가요 네 정기적으로 한다기 보다는 일단은 태양생물질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손과 발이 있잖아요 간지러우면 손으로 등도 긁고 옆에 팔도 긁고 하는데 태양생물 친구들은 짧은 지느러미가 있기 때문에 생충이 붙었을 때 굉장히 간지러워해요 그러면 바닥이나 아니면 볼 같은 곳에 몸을 딱 긁는 행동을 하는데 그런 행동을 봐서 유출을 하는 거죠 생충의 감염이거든요 아 그걸 판단하시고 그때 그때마다 다 하시는구나 근데 혹시 지금 여기 있는 어종은 혹시 어떤 건가요? 지금 여기 멸대해변 속에 있는 친구들은 굴든 크루바디라고 하는 친구들이고요 아직은 다 생명하지 않은 치어 개체들입니다 와 여러분들 들였었죠 이 친구들이 아직 치어라고 해서 좀 작은 친구들이에요 근데 지금 엄청 빠르고 해서 지금 다들 고생 좀 하고 계시네요 잡았다 롯데아쿠아리움에서 아니면 아쿠아리움 등등 다 이런 분들이 있을 텐데 굉장한 것 같습니다 와 이거 엄청 많잖아요 이것뿐만 아니라 많은 코너 중에 딱 한 코너 이거든요 혹시 이 분이세요? 하얀색깔 여기 가운데서 떠다니는 하얀색깔 좀 크고 동그랗고 동그랗고 동그랗한 크고 동그랗고 납작하고 이거 방울같이 생긴 게 그거예요? 네 이게 지금 베레베니아예요 잠시욕으로 인해서 그 삼촌 암 현상에 의해서 채표에서 떨어져 나온 헝충이 있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베레베니아를 제거를 하고 있어요 오 생각보다 큰데요? 근데 잘은 안 보여서 네 이따가 더 자세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 진짜 바로 떨어져 나오는구나 와 시간 금방 갑니다 여러분 이게 떠닿는 데만 해도 5분이 지나서 이거를 이제 다시 넣고 저기 바구니에 담아둔 친구를 다시 넣고 이렇게 해서 시간은 정확하게 지키시는 것 같아요 잡혀라 이녀석들아 좀 잡혀라 어 잡혔다 세 마리 나이스 이렇게 해서 이제 시간이 지났으니까 다시 인물 요구를 한 친구들을 다시 넣습니다 이 부분을 지어서 해야 되고 지금 아직 남아있는 친구들이 있는데 이 친구들도 싹 잡아서 해야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야지 다른 친구들 있는 거 다 옮겨가지 않고 제거가 되니까요 두 번째 이 친구들 와우 여기 있는 거 마무리 한 후에 여기 베네디아충이 떨어져 있는 거를 이따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끝났습니다 2차까지 해가지고 두 번 나눠서 했어요 아가들이 많아가지고 이렇게 끝나고 이쪽에 있는 물을 빼고 이제 들어가서 볼 겁니다 저기 신기하죠 여러분 뭐야 오늘 태어난 애들이여가지고 우와 이거 오늘 한 번에 이렇게 많이 태어났어요? 네 오늘 우와 여러분 진짜 보기 힘든 거거든요 지금 이게 태어난 지 오늘 태어난 거고 여기는 좀 된 건가요? 네 한 2, 3일 정도 됐어요 여러분들 짱 신기하죠 자 이렇게 아쿠아리움에서 이렇게 순수 번식까지 하셔 가지고 하시는데 어 이거 뭐야 이거 실지렁이 같아 와 이렇게 지금 알테미아를 대향기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은 아까 이제 담수욕 해가지고 삼투압에 의해서 떨어져 나온 베네디아충이라는 거예요 여기 지금 두 마리를 데려왔어요 이거를 여기서 질병관리사분께서 현미경으로 보는 건가요? 자세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최첨단 기술이에요. 일단 물을 좀 빼고. 지금 확대를 했는데 여러분 이거 일부분이고요. 여기가 지금 머리인 것 같은데 머리 맞죠? 네, 머리 쪽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 이게 전부 다 가야 되니까 아래쪽으로 내려가시면 오, 뭐야? 롱통. 베네데니 크게 뭐야 이게 여러분 베네데니아춤이라는 거예요 와 이거 아 이게 흡착판처럼 생겼다 이름은 베네데니아지만 15급 춤 계열이어서 비구에 붙는데 보통 안구에 잘 붙어요 안구요? 물고기 눈이요? 눈을 보면 약간 반원 모양에 살짝 불투명? 반투명하게 붙어있는 게 보여요 그래서 긁는 행동으로도 아 얘가 기생충이 감염됐구나를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안구를 보면은 보통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식으로 붙어있는 게 보이죠 아 육안으로도 보인다 이런 거죠? 네네 그런데 지금 베네데니아충을 봤잖아요 지금 이게 외부 기생충이고 하잖아요 근데 외부 기생충이 좀 흔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종류가 혹시 또 있을까요? 지금 아까 보셨던 베네데니아충 뿐만 아니라 백정충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네 들어봤어요 체포에 보면은 하얀 색깔 반점처럼 막 다다다다 붙어있는 베네데니아가 아니 그 백정충이 있는데 백정충 같은 경우에는 해수에 붙는 백정충이랑 담수에 붙는 백정충이라도 달라요 그러니까 종이라고 말씀드리는데 아 많구나 그냥 종류가 네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 보통 크립토카리온이라고 해서 이제 해수와 채표 이런 데에 달라붙는 백정충들이 일반적으로 물고기를 많이 키우시는 분들이라면은 백정충은 어류한테서 감기처럼 환절기마다 잘 오는 질병이라고 많이들 알고 계세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환절기 특히 온도 변화가 심할 때 백정충이 잘 오는 질병이 잘 오는 질병이에요 자 그러면은 외부 기생충은 대표적으로 그냥 그런 게 있는데 혹시 내부 기생충 있잖아요 여기 아쿠아림에서도 만약에 발견이 된다면 어떤 기생충이 있을까요? 보통 내부 기생충은 아니사키스 아나지카스? 아니사키스라고 아니카시크 기본적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고려기충 아 고려기충 음식을 드시다 보면은 네 이제 고려기충이 많이 나오는데 그런 거 같은 경우에는 물고기들 살고 있는 물속에 아니사키스 아이사키스 충분히 감염이 될 수 있는 이제 질병이라서 너무 많이 감염되지 않았으면 폐석으로 가지지는 거예요 아 자 지금까지 롯데 아쿠아리움에서 수산질병관리사 분이랑 같이 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아쿠아리스트 분들이 다 관리를 하는 줄 알았어요 저는 이렇게 수산질병관리사라는 직업이 있는지 몰랐는데 여러분들 궁금하시죠? 그래서 제가 여쭤봤는데 수산질병관리사분들은 여기서 어떤 일을 많이 하세요? 일단은 전체적인 해양생물, 특히 어류 쪽에 건강관리를 책임을 지고 있고요. 만약에 혹시나 폐사체가 확인이 되면 폐사체 부검을 통해서 이 친구들이 어떻게 폐사를 했는지 확인을 하고 그 수조에 맞는 약을 처방하고 그다음에 좀 몸이 약하다 싶으면 면역증 강제나 비타민 같은 것들도 처방을 저희가 하고 있어요. 전반적인 건강관리를 책임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 괜히 들으셨죠? 사실 이게 약 처방하거나 그런 거 아무나 못하거든요. 그렇죠? 그렇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런 직업도 있고 현재 롯데아쿠아리움에서도 이런 식으로 전문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다는 거 저도 처음 알았는데 여러분도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 눌러주시고 다음에 2편으로 LSS 스팸에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어질까요? 안녕! 포로징 끝내주시는 분 처음! 가 shovel! 어릴적 spendingmış